지구과학 1에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2보다 지구과학 1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료해석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구과학 2 학생들도 이거 들어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판구조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판구조론 공부를 할 때 핵심 요소가 있어요. 수능에는 판구조론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단언하는 건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판구조론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판구조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판의 경계를 갖다 알아내는 것이다. 판의 경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됩니다. 판의 경계. 판의 경계를 갖다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판의 경계를 갖다 파악하는 건데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발산형.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계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기니까 이게. 세 가지 경계의 특징 보세요. 발산 무슨 말이야. 퍼져나간다. 나간다.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의 경계가 있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혹은 반대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오케이. 수렴형은 뭘까요. 판의 경계가 있으면.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거야. 혹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얘가. 도망가는 속도가 느리면 되겠죠. 혹은 반대 방향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보존형은 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특징들을 쭉 얘기하잖아. 생각하는 거야. 아 판이 발산을 해. 발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멘틀 대륙 상승을 해야 되는구나. 양쪽으로 판을 찢어. 판을 찢어. 찢어가지고 찢는다. 이거 관련된 단어. 열. 균열. 그렇죠. 열곡을 만든다. 오케이. 해령과 열곡. 대륙에서 나오면 얘네들이 열곡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찢는 힘이 또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 구조 중에 정단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수렴형 보세요. 수렴형. 수렴형 어떻게 돼요. 아 모여드는 거구나. 모여드는 거야. 아 얘네들이 모여드는 거다. 멘틀 대류의 하강도. 판과 판이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판이 소멸될 수가 있겠구나. 아까 84년 판의 생성.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소멸되는데 얘네들이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판이. 무거운 판이 가벼운 판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구. 바다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해구. 혹은 호상열도. 습곡산맥. 그리고 지진이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베니오프대. 이런 용어들이 같이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렴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각각의 지형들을 갖다가 쭉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변환단층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돼요. 변환단층 얘기해버렸네요. 보존형 경계 어떻게 돼요. 변환단층이 나타나죠. 판이 틀어진다. 변환. 트랜스폰. 틀어졌던 뜻이에요. 이게. 모형이 변형됐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 잡아두고 그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줄게요. 이 세 가지의 경계의 특징 얘기했잖아. 특징 얘기했죠. 특징은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징을 잡았어. 그럼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판의 경계가 세계 지도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세계 지도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영역을 갖다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세계 지도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지도에다 표시를 해주고 표기를 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표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을 찾아줘야 돼요. 판 경계가 아닌 곳.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데이터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판의 경계를 갖다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세계 지도를 선생님 책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도에다가 판의 경계를 그려줘요. 직접. 그래서 따라 그립니다. 학생들이. 한 서너 번은 그려보면 여러분들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문항이 나왔잖아. 문항이 나왔으면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지도의 영역들. 그 영역이 어딜까요? 하는 거예요. 뭐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 상관없는데 지도를 직접 주고 실제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그럼 우리가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정리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의 흐름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겠죠?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좀 길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자 봅시다. 일단은 봐봐. 이게 6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와 나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6평에 나온 건데 작년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원의 깊이가 나와 있죠. 아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네.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 태평양판에서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천발, 중발, 신발로 가요. 그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여기는 해구가 만들어지겠구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구나. 머릿속으로 딱딱딱 떠올려야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양판이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저기 단면을 자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 쫙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 해구가 만들어지죠. 이게 해구입니다. 아 해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해구야. 아 그리고 얘네들이 판이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는 이 영역 뭐라고 불러? 베니오프데. 그죠? 그리고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하고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얘네들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뭐 만들어져요? 여기에 호상열도를 만들어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 충돌하면 호상열도 만들어요. 습곡산맥은 힘듭니다. 습곡산맥은 대륙판이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특징, 활동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보세요. 이거는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호상열도라고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아 호상열도를 만드는구나. 이거 봐봐. 나즈카 판이 여기 지금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하자. 나즈카 판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나즈카 판이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구가 있는 거야. 나즈카 판 해양판이고 남아메리칸 대륙판이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쪽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한번 봅시다. 판의 경계의 특징이 어떤지 봐봐.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 들어가고 있구나. 나즈카 판이.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응? 들어가고 있고 얘가 어 습곡산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습곡산맥을. 아 얘네들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건 약간 입체감을 줘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어 그럼 판이 들어가네?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이 열심히 발생하겠죠. 이거 뭐라고? 베니오프대. 그쵸?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여기 뭐야? 해구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해구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지겠죠. 아 마그마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마그마 만들어져서. 마그마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이 옆구리에서 터지는 거야. 산 옆구리에서 터져요. 뿅뿅뿅뿅뿅뿅뿅 해가지고 화산이 빵빵 터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옆구리에서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산맥이 어디 있어요? 저 지역이 여러분들 바로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수능에도 나왔죠.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은 여러분들 이게 안데스가 여러분들 이게 안데스잖아. 안데스. 그치? 근데 여러분들 안데스 산맥 쪽에서 나오는 암석들. 그러니까 마그마들. 이거 안사남이라고 불러요. 안사남질 마그마 나와요. 안사남질 마그마. 이게 안사남이라는 말이 안데스 산맥이 어원이야. 영어로 하면 안데스 사이트거든요. 오케이? 이게 어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사남질 마그마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 지진 활동 일어나는 거 지역 만들어지는 거 지금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것만 파악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다 끝나는 거야. 자 해봅시다. 기역부터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해구가 발달하고 있네요. 그죠? 인접한 두 판에 밀도 차를 써요. 자 봐봐. 해양판 해양판이네. 해양판 대륙판이네.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야지. 그죠? 나가 다 보다 크다. 맞죠? 가에서 진앙의 수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보다 많다. 자 봐봐. 진앙이라는 거 뭐야?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지점들이잖아. 누가 많아. 이게 태평양판이고 이게 필리핀판이잖아. 필리핀판이 많아야죠. 그죠? 오케이?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도 많다. 틀렸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문항을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문항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답 기역 니은이고요. 다음 문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 부근. 이것 좀 오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지역은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다. A지역이 B지역보다 큰 값을 갖는 것.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복 정답 처리가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 중복 정답 처리가 됐냐면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작년에 처음 봤을 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거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일단 해구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데 부근에 해구가 만들었을 때 되게 높죠. 가능성이. 그럼 얘가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래야 되는데 작년 수능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를 기본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돼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답이 원래는 원래 답은 기억이었어요. A가 B보다 크니까 해구로부터 거리 멀죠. 판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겠죠 이건. 그죠? A가 작고 왜냐하면 B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구로.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더 작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었는데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수가 되냐면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이의신청까지는 안 했는데요. 메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서는 캐스트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처음에 발견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 생각이 어떠시냐. 그래서 메가 선생님들 작년에 매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같이 좌담회 하듯이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끌어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7월 1평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중국 정답이 됐었는데 모평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연계교제를 푼 다음에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도 많이 알아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해 준 거죠. 그 생각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평이나 이런 거 풀 때에도 연계교제를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연계교제에서 특이한 거는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수능 완성 나오면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다. 예전에 안 나왔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줄게요. 어쨌든 17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였다. 모식적으로. 그래서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자연상에서 이 노란색 화살표 있잖아요. 이건 존재하기 어려우나 이론적으로 되니까 중복 정답 처리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답이 기억 또는 기억 디귿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진다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재미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자 봐봐 여러분들 눈에는 세계지도를 딱 펼쳐놨을 때 판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판의 경계가 보입니다. 많이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판의 경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색깔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발산형 경계로 그리고요. 발산 그리고 노란색으로 수렴형 경계를 그리고요. 수렴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나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보존형 경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보존형 경계 다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 해일형 부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 그려요. 대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역은 여기저게 경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저게 여러분들 부근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들이 분포를 합니다. 그 경계들이 분포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판의 경계가 분포를 하고요. 이쪽에도 판의 경계가 분포를 하고요. 수렴형 경계들이에요. 대략적으로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형 경계들. 그럼 발산형 경계가 어딨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이쪽에도 발산형 경계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들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발산형 연계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가운데 태평양판이죠. 선생님 판구조론 공부할 때 태평양판도 좀 외우라고 해요.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즈카판이 있거든요. 나즈카판. 여기 코코스판이고 여기 북아메리카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발산형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이 확장을 해가지고 이동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쪽을 양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A하고 C지점을 보면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갔겠지. 얘는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갔겠죠. 그럼 나이가 누가 많겠어? A가 많겠죠. 생각하는 거죠. 판의 경계를 얼마나 자주 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따로 시험이 많이 나왔었고 여기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지역들이옵니다. 그걸 갖다가 합쳐서 문제를 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세계지도에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판 구조로는 반드시 나오는 주제라 필살의 전략을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B의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B는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야. 이거 어디니? 이거 재밌는 거죠? 이거? 이거 열점이죠. 열점. 하와이입니다. 자, 열점 하와이. 여러분들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여기서 현보암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이 열점이 하와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지역이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안 나오는 것뿐이야. 잘. 그러니까 열점은 판단하기 되게 쉬워요. 아까 얘기했죠? 판의 경계를 알면 판의 경계가 아닌 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판 한가운데거든. 그래서 코곰으로 본 거예요.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다. 아니잖아. 그치? 화산에서 분실된 용암의 SIO2 평균 함량이라고 했죠? B가 C보다 낫다. 자, B 현보암질이라고 했죠? 자, C 보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데죠. 여기 안산암질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지역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적으로 같은 지역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맞았죠?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의 나이는 해구에서 섭입한대. 그럼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멀잖아. 해령에서. 양쪽이 발산하니까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얘네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 방향성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갈 거야. 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판이 들어가는 방향조차도 우리가 판의 경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발산위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C보다 적다. 아니죠. A가 당연히 많습니다. 이렇게 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아, 답 니은인데. 답도 또 띄우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가 판의 경계의 세 가지. 발산, 수련, 보존. 특징들, 지형들. 보시고.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 거 다 보시고. 두 번째. 지도에다가 어떻게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그려내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면서. 아, 이게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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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오케이? 세 번째.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이 어딘지 잘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알겠죠? 이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판 구조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특이한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유평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꾸준히 기본기가 필살기다는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쭉 해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본기가 필살기다. 왜냐하면 지구과학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개념 용어를 정확하게 잡고 그걸 설명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시험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 수능 때 반드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